이번 문제는요. 2018년 6월 34번 문제 되겠습니다.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에 얼더우냐 디스파이시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구분 혹시 해석으로 하신 친구? 해석으로 했어요? 사실 해석이 살짝 다를 수 있어. 얼더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디스파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기능은 똑같아요. 즉 쓰임이 똑같다고요. 그럼 차이가 뭐냐? A에 얼더우는요. 접속사예요. 디스파이시는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뜨는 거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뜨는 거죠. 즉 이 얼더우가 나왔다면 뒤에 동사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his best approach가 지금 명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전명구인 디스파이시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in하고 여기 있는 spike 내려와서 inspireable라고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얼더우도 여러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l 빼서 do라고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의 even do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이 문제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그럼 얘들아 몇 달 동안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and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a 문장과 뒷문장의 b 문장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는 b 문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b 문장에 누가 있느냐? 얘들아 요게 있다. 얘가 누구예요? argue. argue가 주장하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세요? 자, 주장하다라고 하는 argue라는 동사를 보면 딱 떠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충고 이런 동사는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를 끌고 오는 순간 뒤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should가 생략이 된다라는 요 법칙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안은 뭐가 있어요? suggest. 자, 주장은 뭐가 있어요? 지금처럼 argue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는 뭐가 있어요? demand가 있고요. 명령하다 뭐가 있습니까? 뭐 require도 되겠죠. order, 충고하다, advice. 이런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명령한다, 요구한다, 주장한다, 제안하다 해요.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should가 있다는 생각으로 동사 원형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should가 생략이 되니까 문제지. 생략을 시키면 뭔가 문법이 틀려 보여요. 예를 들면. 자, 그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그는 사실 pay에다가 s를 붙이는 게 맞다는 거지. 그죠? 3인칭 단수 주어니까 3인칭 단수 동사 적어야 되는데 s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형이 맞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안 돼요. 어떻게? 아, 여기 should가 들어가는 건 아닐까. 누구 때문에? argue 때문에. 그래서 요거 빼고 요렇게 체킹해 주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대절을 주장하는 거죠. 그가 아주 조금의 fee,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should를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해석 속에서 당위성, 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갈 땐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앞에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절대 모르면 안 됐던 거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c를 봤어요. c의 like냐, unlike냐. 쌤은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like로 찍었어요. 왜? unlike가요, 굉장히 성질이 독보적이에요. 왜? 내가 형용사로 쓰이지? 그럼 나 문장의 맨 끝에만 쓰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사를 꾸며주지도 않아요. 그냥 서술의 역할로서 그냥 맨 끝에 alike가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alike가 나올 수가 없겠다. 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으니까 like겠지.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정치사로 뭐예요?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이란 뜻을 갖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전문 기사입니다. 그죠? 전문 엔지니어예요. 근데 어떻게 보일러를 툭툭 치는 전문 엔지니어처럼 이렇게 해서 just like, 마치 모모처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들아, 그럼 unlike를 조금 더 보면요.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비슷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부사도 있어요. 부사는 똑같이 동등하게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겠네요.